그럼 이거 다음에 해야겠네요 왜요? 무서워서 읽어주세요 아, 제가 읽어요? 네 아직 시간 많이 있어요 어, 뭐야? 뭔지 알 것 같아요, 채팅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에? 에? 이게 끝이에요? 이게 그럴 수 있나? 이러도 되는 건가? 어? 어? 규칙 위반? 규칙 위반? 규칙 위반? 홀 아니, 근데 아, 근데 아니, 뭐야? 아니, 뭐 어쩌겠다는 거야, 이게 아, 진짜 이거 마지막 회인가요? 아니 아니, 뭐야? 아니, 이거를 뭐야, 뭐야? 와, 이 마지막 장면이 너무 위태로워 보였어 어? 입주에 안내서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어? 서로 SNS 열악처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청소, 식사가 한 번 됐고 집안 화분 됐고 잠깐만, 화분 안 치워가지고 자기가 이 사람들이 물 안 줬네 물 안 줬네 물 안 줬네 생화가 얼마나 두근건데 졌어야 되는데 안 줬나 봐 아니, 얘기 좀 해줘 아, 완전 킹밧드라슈네 아니, 알려줘 아, 킹밧드라슈라고 만들지 말고 규칙 위반하면 아니, 이게 뭐야? 규칙 위반하면 아, 진짜 킹밧드라슈네? 진짜 킹밧드라슈네?